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있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있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것들은요 딱 하나입니다 이주자 택지, 입지 분석 이렇게 하면 된다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요 조금 이제 내용이 좀 길 수 있지만 제가 하나로 딱 끝내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04쪽입니다 이주자 택지, 입지 분석 이렇게 하면 된다 1순위자 추천물건 LH 공사에서는 2주 기한을 잘 지킨 원주민에게 1순위자 자격을 부여한다 1순위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상권이 형성될 지역을 대상으로 추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보통 2순위자보다는 1순위자가 추천받은 물건이 좋다 배후단지가 풍부해야 한다 상가주택은 상가임대료가 생명이다 때문에 상가가 잘 되어야 한다 상가가 잘 되려면 주변에 아파트 배후단지가 충분해서 유효수요자가 많이 살고 있어야 한다 주변 아파트도 대형평형보다는 소형평형이 많은 곳이 유리하다 중심상업지 혹은 근린상업지역 주변 중심상업지 혹은 근린상가지역과 밀접해 있으면 유동인구가 많아 상가가 활성화되기 쉽다 또한 중심상업지나 근린상가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분양가 자체가 높다 중심상업지 인접지역의 상가는 임대를 변해서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주출입구 코너 주출입구 코너라면 적어도 두 개의 도로와 접해 있는 것을 말한다 더 좋은 것은 세 개의 도로를 접하는 물건인데 가게를 더 많이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면적의 상가라도 통째로 임대하기보다 나누어 임대하면 수익률이 더 높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가구수 제한에 걸맞는 땅크기 신도시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어 가구수와 주차장법의 제한이 따른다 4층에 7가구까지 허용하는 지역이 있고 3층에 3가구만 허용하는 지역도 있다 3층에 3가구만 허용하는 곳은 토지평수가 넓어도 효율이 떨어진다 즉 주인세대가 너무 넓게 나온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구수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도로폭이 적당해야 한다 도로가 넓은 통행에 좋고 주차도 용이하다 하지만 큰 대로변은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상권이 되어 역효과가 난다 또한 넓기 때문에 도로 양쪽 상권을 단절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사람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폭의 도로가 적당하다 도로변이라도 완충 녹지를 조심해야 한다 도로변인데 완충 녹지가 접혀있으면 접근도가 떨어진다 완충 녹지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언덕을 만들어 잎이 풍성한 수목이 식재되면 시야가 가려져 접근이 힘들다 간혹 동탄 2 신도시처럼 완충 녹지에 보도블럭만 시공한 녹지도 있다 이 경우는 오히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반드시 사업 주체의 건설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도로 도면과 시공 방법을 확인하고 매입하길 권한다 남양구로 남측 도로를 낀 땅이 좋다 도심에서 신축할 땅을 고른다면 1조건 영향을 최소로 받는 부측 도로를 낀 땅이 좋다 건물 높이가 9m 이하면 1.5 건물 높이가 9m 이상이면 해당 높이의 1분의 2를 북쪽 방향 건물에서 떨어져 건축해야 하는 1조건 사선 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으려는 북쪽의 도로가 있다면 이미 도로 폭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 1조건 사선 제한을 덜 받는다 또한 건물 모양도 반듯하게 나와 사도 없이도 수익성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부분 택지 개발 지구에서는 정남 방향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남양으로 남측 도로를 낀 땅이 좋다 단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반드시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신도시 택지 지구의 개발 계획도를 보면서 쉽게 방향을 알 수 있다 지도를 볼 때 앞에 내용과 도면의 위쪽이 북쪽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주차장 용지 인근이 좋다 신도시 초기에는 빈 땅이 많아 주차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입주가 완료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상가 주택의 경우 가구 수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1층 상가 전면에 주차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가 앞에 마련된 주차장은 상가 고객용이 되어버려 항상 주차난에 시달린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 인근의 상가 주택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는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차자용 용지의 70%는 주차장 그 외 30%는 상가를 넣을 수 있다 대부분 이곳에 대형마트가 입증한다 고객을 유인하는 대형 상권이 들어오면 인근 상가 주택의 영업환경이 좋아진다 맞은편에 학교, 관공서, 공원 등이 있다면 피하자 학교나 관공서 근처는 주말이나 밤시간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 상권이 서로 활성화되어야 신노지 효과가 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이 모이지만 주출입구 앞을 제외하면 상권이 미미하다 더욱이 학교가 방학이면 인적이 드물다 조금 내용이 많은데 하나하나 같이 살펴봅시다 2주자 택지를 보시면 1순위자와 있고 2순위자가 있습니다 1순위자에게 먼저 좋은 땅을 배정하고요 2순위자에게 그 다음으로 배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2주자 택지에 투자를 하실 때는 1순위자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셔도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1순위자가 분양가도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건 맞죠 근데 원래 땅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괜히 좀 돈 아끼려고 저렴한 땅에 사시면 나중에 가격이 잘 오르지도 않고 파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자 추천 물건을 먼저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배후단지가 풍부해야 된다 상가주택이라는 거는 주변에 배후단지가 풍부해야지 상가가 활성화되겠죠 실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아서 초기에 상가를 이용한 사람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상가 투자 신도시 처음 하신 분들이 애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배후단지 아파트가 몇 세대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몇 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고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상가 투자에서 상가가 낀 상가 주택이든 상가든 실패를 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상가의 비율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신도시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냥 너무 그 자체로 초과 공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신 상업지 혹은 근린 상업지역 주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신 상업지나 근린 상가 지역에 상가가 활성화되기가 쉽거든요 괜히 동떨어진 데 있으면 사람도 없고 장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번화가 이런 중신 상업지 이런 곳에 몰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가까이 있는 땅들이 좋은 땅이겠죠 또 상가를 내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꼭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주출입구 코너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출입구도 주출입구가 있고 부출입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출입구라는 것은 두 개의 도로에 접해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의 도로에 접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도로라는 게 많이 접해있을 수도 좋은 건데 최소 두 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차선 도로인지 1차선 도로라도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 투자는 기본적으로 좋은 땅을 사는 게 중요해요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땅을 사셔야지 나중에 더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잘 팔립니다 조금 싼 거 사려다가 좀 안 좋은 땅 이런 거 사시면 임대도 잘 안 나가고 값도 잘 안 올리고 나중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가구 수 제한에 걸맞은 땅 크기 같은 땅이라도 땅의 종류가 다 똑같더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게 공법이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종인데 여러 가지 가구 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4층에 7가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3층에 3가구만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변 중개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고 중개사 잘 못 믿겠다 이러시면 관할 구청, 관할 지자체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다 문의를 하셔도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전에 확인하셔야지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전 재산에 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뭐하러 해? 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심하시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거액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투자해야 되고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내가 살펴봐야지 나중에 투자 잘못하고 다른 사람 탓 해봐야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도로 폭이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 폭이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으면 차가 잘 안 다니니까 사양의 통행이 적을 거고 도로 폭이 너무 넓다 8차선 이렇다 이러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넓으면은 자동차들이 속력을 위잉 내 가지고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상권이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넓은 도로도 안 좋다 적당한 도로도 좋다 1차선 2차선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2차선이 더 좋겠죠 1차선 보다는 그래서 도로 폭이 적당한지 통행이 원활하게 잘 되는 곳인지도 확인하는 곳이 좋습니다 도로변이라도 완충농지를 조심해야 된다 도로변은 도로변인데 완충농지가 있다 이러면은 적군대가 확 떨어지는 거죠 완충농지란 게 뭐냐면은 그 도로가 있고 이제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약간 숲같이 가로수가 쑥 있어요 그리고 그 안부터 이제 뭐 주택지가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완충농지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드는데 소음도 조금 이제 줄일 수 있고 약간 좀 도시 조경도 되고 이런 목적으로 완충지들 녹는데 이런 완충농지가 너무 있으면은 가려지잖아요 내 집이 가려진단 말이야 도로변이라도 이러면 이제 조금 상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노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을 가진 입장 땅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 완충농지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양으로 남춧도로를 낀 땅이 좋다 뭐 보통 이제 건물을 사실 때 북측 땅을 많이 선호하세요 일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북측도로를 낀 땅이 좋은데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은 아예 그냥 어 그 규정을 딱 만들어 가지고 남춧도로에 낀 땅도 약간 조금 이제 건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별도의 규정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땅은 사실 굳이 북측 땅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택지개발지구 뭐 신도시 이런 지역들은 이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어 이런 식으로 약간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은 굳이 내가 북측 땅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남측 땅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차장 용지 인근 신도시를 딱 계획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도 들어오면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특히 요즘에 판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주차할 데가 잘 없고 주차장은 다 유료예요 무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내 주변에 주차장 용지가 있으면은 좋다라는 거죠 그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서 뭔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 인근에 땅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택지개발 그거를 보시면은 어디가 주차 용지인지 어디가 다 뭐 주택이 들어서고 어디가 상가가 들어서는 곳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까 확인하셔서 주차장 용지에 땅이 나와 있다 이러면은 다소 유리하다 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학교, 관공서, 공원 등이 있다면 피하자 학교나 관공서 근처는 이제 주말이라든지 밤에는 상권이 죽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학교나 관공서 근처의 땅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학교가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관공서가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5개의 영상을 만들고 있고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이 있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있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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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